안녕하세요. 저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길잡이가 되어줄 회계원리 담당을 하고 있는 윤희입니다. 일자시험 과목이 세 과목인데 그중에서 회계원리가 가장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사측 계산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니까 그냥 쉽게 도전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업 들어가서 제1장 회계의 기초 개념, 회계의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회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가계부 작성하시죠. 가계부는 가정에서 계산을 하는 걸 기입하는 장부를 가계부라고 해요. 그러면 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사에서 계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에서 계산하는 거다. 그러면 회사에서 계산하는데 이거 회사를 우리가 회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뭐를 한다? 계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업에서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계산을 하는데 뭘 계산하냐면 돈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회계는 기업에서 돈을 계산을 하는데 이 돈을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 그리고 수의 그리고 비용 회계는 처음에 다 알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다가 보면 전부 연결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연결 고리를 쫓아가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몰라도 그냥 공부는 정독을 하지 마시고 다독을 하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뒤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하고 수익하고 비용을 돈을 계산을 하는데 돈을 왜 계산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따져보면 돈을 벌어오죠. 그걸 조달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돈을 벌어오거나 내가 돈을 벌거나 아이들이 돈을 벌거나 돈을 벌어온다. 그럼 조달이라고 그래요. 이 조달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회계예요. 쓰는 과정을 하나하나 짚는 것이 회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회계는 이 기업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돈 계산을 왜 하느냐. 기업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기업과 관계 있는 사람을 우리가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회계 정보 이용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원칙은 그거 하나밖에 없고 회계 기준에 무슨 민법이나 상법이나 형법이나 공법이나 여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계 처리할 적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어를 사람마다 각각 쓰는 용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업에서 관계 있는 사람들이 회계 정보 이용자인데 이 회계 정보 이용자를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이해 관계자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발생된 자산과 부채와 자본 이것을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그러냐면 재무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재무성과 어떤 분은 경영성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발생된 돈으로 계산을 다 하죠.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하고 재무상태가 얼마인가. 그리고 얼마의 이익이 생기고 얼마의 손해가 났는가. 이 수익과 비용을 계산을 해서 기업에서 이것을 계산을 해서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이걸 재무정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 계산하는 걸 재무정보다. 이 재무정보를 이들에게 전달을 해주면 이들은 뭐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과연 우리 아이가 수학은 100점인데 영어는 제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적에 수학학원에 보내야 되느냐 영어학원에 보내야 되느냐 그러면 수학은 100점이고 영어는 점수가 안 좋으니까 영어학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재무제표라는 소식을 빌려가지고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이해관계자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외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적에 이거는 많으니까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많으니까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내부 이해관계자 이거 하나만 외우세요. 내부 이해관계자는 누구를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하느냐 하면 경영자를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해요. 외부 이해관계자하고 내부 이해관계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외부 이해관계자예요.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외부 이해관계자 우리가 외부 이해관계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죠?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 기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기업이 있고 주식회사가 있는데 주택관리사 시험은 개인기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기업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회계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회계책을 보면 가급적이면 가장 빠른 연도의 회계책을 보세요. 왜냐하면 회계원리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지니까 일반기업의 연식이 조금씩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개인기업에 있는 책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식회사에 있는 책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 주택관리사 시험은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주식회사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주가 있고 다음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채권자가 있을 거예요. 주주가 있고 채권자. 이들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예요. 왜냐하면 돈을 조달해 주는 사람이니까. 회계는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제 약속을 하나만 얘기할게요. 회계는 이렇게 T자형으로 대문자 T자형으로 그리면 이쪽을 우리가 차변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대변이라고 그래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느냐. 우리가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자.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약속이니까 물어보지. 이거 손바닥이잖아요. 이것이 왜 손바닥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손바닥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짓자고. 마찬가지로 차변하고 대변하고 나눠주는데 이 차변 쪽에는 우리가 보통 뭘 적느냐 하면 자산을 적어요. 그리고 대변 쪽에는 자본하고 대변 쪽에는 자본하고 뭐가 있느냐 하면 부채 이거 두 개를 적어요. 자본하고 부채. 부채하고 자본 이렇게 적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림살이를 할 적에 이게 돈을 가져오는 원천이에요. 가계부로 보면 돈을 가져올 적에 빌릴 수도 있고 자기가 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오는 돈 이거 채권자 몫이고 자본은 주주 투자자 몫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주 채권자 주주는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구입을 하면 얼만큼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채권자는 내가 그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정확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퇴직금은 얼마가 전월장에 상전이 되는가 우리 회사의 수익은 이만큼 나는데 나는 월급을 이만큼 준다. 그러면 또 우리가 종업원이 보수 퇴직급여 같은 것이 종업원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대여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그 회사에다가 대여자는 여기에서 그 회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 아니면 대여자가 돈을 빌려주는 걸 이걸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차입금이라고 하고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여자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에서 대여자라고 하는 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또는 그 회사에다가 물품을 납품한 사람들이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고객은 우리가 전자제품을 살 적에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주부님들이 전자제품을 살 적에 유명 메이커 거를 많이 샀어요. 왜 영세업체 거를 안 사고 유명 메이커를 사느냐 하면 AS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고객도 그 회사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느냐 내가 AS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존속할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한 존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받아가지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정부하고 유관기관은 대표적으로 세무서죠. 거기에서 기업이 순이익이 생기면 얼만큼 우리가 세금을 매길 것이냐 그거는 세무서에서 정부 관서에서 통계학적 숫자를 할 적에 그러는 거고 다음에 경영자는 회사를 경영을 하려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면 재무상태가 얼마 재무성과 얼마 이익을 보고 얼마를 손해를 받느냐 계산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 이해관계자인 경영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기업실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면 이게 기업실체의 회계 회사 이게 기업실체예요. 기업실체에서 돈을 계산을 하는데 자산은 얼마 부채는 얼마 자본은 얼마 수익은 얼마 비용은 얼마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수익과 비용이 이 자산과 부채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증감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익하고 비용은 증감 변화라는 용어보다는 발생됐다가 소멸이 됐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산이 자산이 무엇이고 부채가 무엇이고 자본이 무엇이고 수익이 무엇이고 비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았는데 여기 아는데 여기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을 회계에서는 개정 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칭이 있는데 거래의 명칭이 있어요. 거래의 명칭 이름이 있는데 이 거래의 명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정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하고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 회계를 잘하려면 내가 주인이다.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회사다. 이런 입장에서 회계출이라면 정확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건 뭘 개정 과목이란 가령 예를 들어서 애기들 가방을 사왔다. 그러면 가계부에 적을 거 아니에요. 가계부에 적는다. 가방을 10만 원 주고 사왔다. 이런 이야기. 가방을 10만 원 주고 사왔으면 이 가방 10만 원 주고 사왔으면 이름을 적을 거 아니에요. 가계부에 뭐라고 적어요. 가방.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면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정 과목의 명칭입니다. 거래의 명칭. 그래서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뭐고 수익이 뭐고 비용이 뭔가 여러분들 돈을 계산한다. 몇 개 계산한다? 다섯 가지 계산하는 거예요.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뭐고 수익이 뭐고 비용이 뭐고 그래서 좀 용어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는 거 하자면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간변화와 수익과 비용의 발생을 경제같이 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뭐다? 경제같이 변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지껏 해야 하는 건 뭐를 해야 되느냐. 회계라고 하는 건 뭐냐.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자본이 얼마 얼마 벌었어 얼마 썼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나름나름대로 계정과목을 세워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경제가 지변화 회계 처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재무상태를 말씀을 드릴 적에 여기에서 차변하고 대변하고 나눠줬을 적에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을 적는 거 이것을 재무상태라 그랬죠? 그러면 돈을 빌려오거나 회사에서 회사에서 돈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도둑질하는 건 아니니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돈을 주주들이 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거나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안분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원천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에서는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이 이게 이제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오는 건데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뭘 자산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냥 편하게 얘기할까요? 내 거는 자산이에요. 내 거 내 거가 자산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 재화 그리고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화는 화폐가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건 내 거 네 거 네 거는 부채죠? 부채 남이 거 내 거는 재화채권 그러면 여기 아까 이름을 붙인다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자산하고 부채 그렇게 좀 나눠드려 볼게요. 회계는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집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료를 받을 것이고 그 집을 쓰는 사람은 임차료를 지급을 할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대여자가 될 거고요. 돈을 빌려오는 사람은 차입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산하고 부채하고는 이렇게 반대적인 성격 같은 거래지만 어느 입장에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현금이 있죠? 현금 또 예금이 있을 거예요. 예금 여러 가지 예금이 있잖아요. 보통예금도 있고 당좌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있고 이거 다 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식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이름을 붙일 건데 만약에 이름을 붙인다고 그런다면 현금은 그냥 현금이에요. 돈이에요. 현금은. 그리고 은행에다가 당좌예금을 하면 당좌예금이라는 이름을 써요. 여러분들은 개인이니까 당좌예금을 안 하실 거예요. 당좌예금은 기업에서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하는 예금이 당좌예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예금은 무슨 예금이 많다? 보통예금이 많다. 보통예금을 하면 보통예금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 이런 것이 자산이에요. 그러면 이름은 나중에 이걸 꼭 지금 알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 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채권과 채무 부채 채무 돈을 받을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채권자 돈을 줄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채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산은 뭘 자산이라고 그러냐면 가령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대여금이라는 계정을 써요. 그러면 돈을 빌려서 쓰는 사람은 무슨 계정을 쓰느냐 하면 차익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이 판서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지 않아도 뒷변에 다 나오는 거니까 이것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을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쓰시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받은 어음이라는 계정을 쓰고 상품을 매입을 하고 어음을 발행을 했다. 그러면 직업 어음이라는 계정을 쓰면 돼요. 이게 다 내 몫이잖아. 이게 다 지금 뭐 하는 거다? 이거는 재화라고 그러고 이건 뭐라 그러냐면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채권. 그럼 빌려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 그런다? 채무. 갚아야 된다. 돈을 빌려줘야 된다. 그리고 자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품자가 다 들어가요. 상품 자산에는 품자가 상품 제품 아니면 제공품 아니면 소모품 아니면 비품 다 품자가 들어가요. 이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공통적이. 품자가 들어가면 다 자산이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개정과목은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하면서 보도록 하면 돼요.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익하고 비용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제가 수익을 쓸까요? 여기다가 비용을 쓸까요? 수익은 거의가 다 끝에 익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용은 끝에 비자가 들어가고 요자가 들어가고 손자가 들어가고 몇 개 아닌 것도 있지만 거의가 다 이렇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령 상품을 매출한다. 수익은 뭐에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 여러분들이 수익이라는 용어하고 이익이라는 용어를 착각을 하지 마세요. 수익이라는 용어는 전부 벌어들인 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익이라는 용어는 벌어들인 돈에서 쓰고 남은 돈을 이익이라고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월급을 여러분들이 천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천 원은 수익이에요. 회사에 다니기 위해서 비용을 700원을 썼다. 그러면 이익은 300원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수익이고 요거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벌어들인 돈이고 비용은 벌어들이기 위해서 쓴 돈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수익에는 가장 많은 것이 우리가 많이 쓰니까 앞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매출 상품을 매출하면 돈을 받죠. 그럼 매출한 상품에 대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 원가 처음이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려요. 상품을 매출했으면 돈을 받으니까 수익이죠. 상품을 매출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왔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매출 원가라고 그래요. 그럼 돈을 줬으니까 비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집을 빌려줬다. 그러면 임대료 이렇게 되죠. 집을 빌려왔다. 임차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앞에 썼느냐 하면 요자는 전부 비용이다. 이것만은 임대료만은 수익이에요. 요자가 비용이라 그랬죠. 이것만은 뭐가 된다. 수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임차료 임대료 그리고 난 다음에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보면 상품 매출 이익 상품을 팔아서 손해를 보면 상품 매출 손실 뭐 이러한 것들 수익과 비용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잖아요. 그럼 무슨 수익이라고 한다. 이자 수익이라고 한다. 남에게 돈을 빌려오고 이자를 줬잖아. 이자를 주면 뭐라 그런다. 이자 비용이라고 한다. 보세요. 빚자 들어갔죠. 익자 들어갔죠. 이렇게 요자는 뭐가 요자가 되느냐. 보험료 급여 이런 거 요렇게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이 있다라는 것만 당분간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제2절에 보면 해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해계의 목적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에서 발생한 경제 가치 변화를 재무제표라는 소식을 빌려가지고 해계의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1, 2, 3, 4번이 나와 있어요. 1번에 보면 투자 및 신용평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 투자하는 사람이라든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내가 과연 그 회사에다가 주식을 구입을 하든가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저 회사는 망할 회사야. 그럼 돈을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저 회사는 이제 금방 끝날 회사다. 뭐 이렇게 하면 주식도 안 살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 현금 흐름을 일찍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우리가 흑자도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해계의 원리를 보면 흑자도산이라는 이야기가 좀 이상한데 흑자도산은 뭐를 흑자도산이라고 하느냐 하면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100억의 이익이 생겼어요. 100억의 수익이 생긴 상품을 팔아서 100억의 수익이 생겼어요. 그런데 현금은 아니고 이게 전부 외상이에요. 그럼 돈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의 돈은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갑자기 수표를 발행을 해서 천만 원 수표가 돌아오면 수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자수표. 그런데 100억의 수익은 생각했는데 당장 돈 천만 원이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해계해서 현금은 우리가 질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생긴 수익 발생조에 의한 건 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재무재표를 보면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흐름을 현금의 흐름은 뭘 현금의 흐름이라고 하느냐 하면 현금의 유익과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현금의 유출 현금의 유익과 현금의 유출을 기록하는 재무재표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를 보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상태하고 경영성과 우리가 재무재표를 언급을 하겠지만 재무재표에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재무상태표는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무성과는 아까 뭐라고 했죠?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자본이 얼마 이것을 나타내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이 얼마 비용이 얼마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해요.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현금이 얼마가 나갔느냐 이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본변동표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변화 자본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석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표준서식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을 중요한 부분을 그냥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번에 보면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를 보므로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업에서 발생한 경제가치 변화를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이것만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것만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돈을 빚는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가져오십시오. 뭐 그러죠. 이렇게 자본변동표 그리고 경영성과 재무성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하고요. 다음에 현금 흐름 현금 흐름표에서 자본변동은 자본변동표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자가 수탁이라고 하는 건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탁을 받은 사람은 경영자예요. 대표예요. 대표이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만약에 주인이 주주들이 너 그만둬 그러면 경영성적이 나빠서 그만둬 그러면 그만두는 사람들 수탁 책임평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받는다. 그래서 수탁 책임표가 얼마 이익이 나고 얼마의 손해가 나는 거를 이러한 표를 몸으로 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회계의 목적이에요. 회계의 목적 박스를 보면 일반적 재무보고서에서 주요 이용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부수적인 사람은 경영자 감독당국 일반 대중 여기 주요 이용자를 가만히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회사에다가 돈을 대주는 사람이 전부 주요 이용자예요. 돈이 두라에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재적 투자자라든가 대여자 기타 채권자 그리고는 일반 목적 보고서의 한계점을 보면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아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제공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는 아까 재무라 그랬으니까 돈 계산하는 거잖아요. 돈을 계산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냐. A라고 하는 탈렌트를 광고를 썼어요. 그러면 탈렌트에게 1억의 캐런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오면 100억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거는 개량이고 이건 비개량적이에요. 재무상태표 이거는 못 써요. 100억은 못 쓴다고 돈을 준 1억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화폐성인 것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보고의 목적에는 이와 같은 한계점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첫 강이기 때문에 조금 어설프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똑같은 것이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런데 중간에 끄는 뇌질을 마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2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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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